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평화도 자유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소망을 주시하오니 진정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수감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직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운용으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각 사람 각 사람 굽어 살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는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피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또 여러 가지 곤란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조감이 없도록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온역이 끝남으로 우리가 더욱 자유롭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루가신 뜻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루가신 뜻을 분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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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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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갖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죽은 후에 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흉불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또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부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새 생명인 우리에게 주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이 세상에 온갖 그 죄와 거짓된 가운데서 고통 중에 살다가 천국 데려가시려고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남은 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까지 연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 그 아는 생활 간단하게 말하면 주 안에 그 아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동시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는 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동시에 믿는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대전서 2장 1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 주셨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대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제 주님의 영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있고 우리의 지식 세상적인 어떤 사물에 대한 상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많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대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이 그 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이 몸을 가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또 근심, 걱정에 빠질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세상에 온갖 것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남은 생에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고 해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갈라데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망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났어요 그것으로 하늘을 찌를듯한 욕망과 이상이 있어도 죽으면 끝난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마다 별빌 욕망과 괴핵과 자기 고집과 생각이 있어도 죽은 사람들에 누워있는 그 묘지는 조용합니다. 거기는 아무런 욕망도 계획도 자기 생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육신은 아직 살아있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안에 죽었다. 왜? 그 모든 것은 하늘이 모실 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 되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는 말은 주님이 내게 생명이 되셨고 소망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무슨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팔면 그 소유 권한을 산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이죠. 소유권을 이전이라고 그러죠. 이제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이전했는데도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라는 원래 그 뜻은 머리에 이고 당긴다는 뜻이래요. 주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8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건 행치 않느냐 이분은 주여 임금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신하는 임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마태범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계신다는 말씀은 뭐냐 교회라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 아무나 두세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다 자리에서 일어난 동시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겁니다. 주님을 경비해야 됩니다. 그같이 이제 구원받은 거리소에는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주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십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킨 사람 두세 사람 그 중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서 6장 16절에 내가 저희 가운데 그 아메 두루 행하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루 행하는 분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내 혼자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혼자가 아닙니다.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삼촌, 이모 생명으로 연결된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리 안에 그 안에 주님이 두루 행하신다는 말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합해서 몸이라고 했죠. 고린대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오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이게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의 지체인데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이제 우리는 합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그러고 나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질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대전서 3장 10절에 있는 대로 거기에 말씀하는 그 성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 무리 안에 이것은 비밀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너희는 내 말로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해지니 내 안에 그 알아 나도 너희 안에 그 아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을 4절에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했죠. 나무 둥지가 있고 그 가지는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지가 서로 엉켜서 있습니다. 포도나무 보면 빡빡하게 나도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내 혼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물이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힌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철학적인 논리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 안에 그 하는 생활 그것은 함께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물이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요한일서에 있는 사장에 있는 이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요. 요한일서 4장 10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환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이 뭐냐 여기 있다. 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토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을 때에 죄 가운데 살 때에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멀리 떠나 이뤄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됐을 때에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나타내셨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됐다. 연약할 때에 죄인됐을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토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랬죠.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응해야지요. 대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알았으면 자녀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스크린에 좀 보여주면 좋은데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안 나오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호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엄청난데 우리는 조금만 아직도 사랑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압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증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제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나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그어라 내 사랑 안에 그어라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서 서로 사랑하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제 어디로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형제 자매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됐을 때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았지만은 형제 자매들 아직 불안전해요 집에는 치매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도 계시고 또 무서운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또 언니 오빠 장난꾸러기 동생 아직 기저귀 차고 있는 막내도 있고 골라가면서 사랑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초월해서 같은 생명을 갚아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치해 그게 사랑입니까 자기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딱 제쳐놓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순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구원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그런 말처럼 다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엄마는 제일 약한 문제 있는 애를 더 애찰 가지고 지켜보고 사랑하고 도와줄 겁니다 제발 좀 자기 마음에 만난 사람끼리 똘똘 뭉치지 마세요 그건 다분히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거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넓은 거예요 태평양처럼 태평양은 오물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정화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안에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참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보면 죽는다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으리라 육체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을 보면 죽을뻘해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나를 보지 못하게 덮어서 지나갈 때 내 뒷모습만 잠깐 보리라 그런 말씀 있죠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뭐냐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은 바로 생명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완전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은 완전한 분이죠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조금밖에 몰라요 아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점점 해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꽉 채워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고림대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쭉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나타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요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점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이루어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에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남자라는 것과 여자라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같은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아 그래서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아 내가 이럴 줄 모르고 결혼했네 피큰 사는 게 남편이 어때요 영감님 어때요 하는 말이에요 평생 원슈 아니 수십 년 살아났고 아직도 원수입니까 원수 만났습니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청년 남녀가 한국에서는 가끔 보지만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보통이요 막 사람 박차 박차 하는 사람들 남자가 여자가 부자고 하면 별짓 다 해 그냥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할까요 그러나 그럼 며칠 후에 또 헤어진대 순전히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알아요 좋은 점 나쁜 점 다 알고 그러나 서로 사랑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 그러죠 미운 정도 정이에요 같이 고생하고 고락을 같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하얗게 됐고 애들은 다 키워서 이제 다 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만 딱 남았네 머리는 하얗고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원에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딱 붙잡고 걸어가고 벤치에 앉아서 서로 쳐다보고 뭔가 정겹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숙소로서 그런 걸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 외국에 가면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건 이제는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그런 걸 넘어서 이제 인격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점점 이제 이 교재 안에서 성숙해 갑니다 내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자라가요 사랑 안에서 자라가요 주님의 사랑이 혼자 있으면 사랑이고 뭐고 몰라요 그렇죠 문고리 잠가 놓고 사랑이라는 책만 읽고 있다고 봅시다 사랑 알겠어요 모범 운전사가 되는 일 길 책 이만큼 두꺼운 거 엔진은 어떻게 어떻게 형세됐고 고장나면 어떻게 고쳐야 되고 뭐 엔진 오일은 어떻게 하고 뭐 냉각수는 어떻게 하고 뭐 점검하는 방법도 다 있고 운전하는 거 모범 운전사가 되는 길 문고리 잠가 놓고 그거 몇 번 통달 했다고 모범 운전사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하나 실천해 봐야 됩니다 시동을 걸고 이제 실제로 운전을 하는 가운데서 돌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참 경험 속에서 수십 년 경험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 모범 운전사가 되는 거예요 베스트 드라이브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랑도 경험해 가는 가운데서 알아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면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치네 그냥 조금만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토라져 가지고요 서로 비난하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언제 철이 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점점점점점점 뉴턴이 학자들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껍질을 하는 주선과 같다 내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듯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조개껍질을 하나 주선 정도다 놀랍지요 그러면 계속 배워가는 가운데 점점 발견합니다 지금 과학이 막 최고로 발달했다고 하지만요 개미 한 마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어떻게 싸고나게 자라고 열매 맺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꽃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치각히 잔 것뿐이에요 점점 점점 알아가죠 점점 점점 우리도 하나님을 점점 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염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그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그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하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그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물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13절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도 알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 하는 줄을 알고 그가 우리 안에 그 하신 줄 아느니라 성령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증거해 주세요 그것을 깨달은 사실이 전부 성령으로 된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주님을 참으로 주님이라 부를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성령으로 연합된 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된 하나가 된 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도 같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4장 16절을 작은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하시느니라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이 성경 전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르트레바 사랑의 러브레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건 인간적인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베드로전스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의 깨끗함을 받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질을 깨달음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거짓 없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은 다분히 조건직이에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조금 사랑하면 나도 조금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떤 내게 유익이 있을까 그것도 계산하고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얻었다 무조건 이긴 사랑이요 저 사람이 좀 부족해도 내게 어떤 일을 해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사랑하다가 사랑이 금방 식어버려 뜨겁게 사랑하다가 완전히 얼음장처럼 되어버렸네 왜 그래요 그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랑인지 몰라요 뜨겁게 점점 더 뜨겁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얼마나 이 말씀은 자꾸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계속 대씹어보세요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이루어지도록 예배소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8절 예배소서 3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읏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도의 사랑을 능히 알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혼자서도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완전한 사랑 아니에요 아직 사랑은 생활 속에 경험 속에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도의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도의 사랑은 우리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사랑이다 말이에요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나는 천하여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도의 사랑을 알아가요 우리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모를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완전히 알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도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요 그리고 그 넓이와 사랑의 넓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 함을 깨달아 이 사랑을요 사랑의 넓이를 어떻게 할까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으니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부서는 얼마나 커야 될지 몰라 바다 물을 탁 찍어가지고 하늘을 노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컹 저떠컹 그래서 다 기록할 수 없대요 과장된 표의진이지만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온 세상 사람을 다 포용하고도 남아요 사랑의 넓이 길이는 뭐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요한복음 13장 1재를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열두 제자 그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를 유다도 아셨어요 주님이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겨주세요 떡을 찍어서 딱 주세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유다는 끝까지 배반했고 주님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냐 한다 모든 건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길이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높이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구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해요 높고 높은 저 별보다 더 높은 저 위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오신 그 거룩한 사랑 놀라운 사랑 사랑의 높이 깊이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주의 그 신 사랑은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말할 수 없는 주의 그 신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져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 안에 꽉 채워진다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 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막 온몸이 확 꺼내졌대요 신비한 걸 봤대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요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어느 사람 말을 얼마나 울음차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면 물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힘 있게 전할 수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요 주님의 인격이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성경 마야하는 것도 좋고 모든 비밀을 알아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충만하고 얼마나 충만했으면 그 위대한 바울사도까지 판단하고 교만의 꼭대기까지 말도 잘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3장에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운전이 꽹과리다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 구제하고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아니 모든 것을 구제하고 불사랑에 내주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죽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사랑이 뭔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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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비참합니다 비극뿐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도 충만해져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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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약점을 제발 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약점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지고요 요즘에 대통령 후보들 보세요 서로 먼지턴이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죄송합니다 잠옷을 벗고 내복부터 갈아입지 않습니까 있는데요 아침에 햇살이 쫙 창문으로 이제 서재 동쪽이 되기 때문에 쫙 들어옵니다 입으려고 하면 먼지가 쫙 나와요 다 비치거든요 햇살이 없으면 그거 안 보입니다 그러면 창문이 열고 나서 팍 털어요 먼지가 팍 털면 또 나와요 또 털면 또 나와요 한참 털고 그리고는 입어요 먼지 털면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맞아요 서로 틀어볼까 하면 뭐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 약점을 먼지 털듯이 털면 별 희한한 게 다 나올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구원 받았어도 아직 그 타락된 마음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따진다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엄청난 죄의 사안받고 지금도 계속 사안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난 채 하지 말고 선한 채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남 판단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자기 약점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만해요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로 구원 받았지만은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아시잖아요 신약 성경 14군을 기록했으니까요 반 이상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곤든서 15장에 나의 나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팔풍이다 그 말이에요 팔풍이 모자란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선두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일큼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바울처럼 복음으로 해서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삼청천에 가서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는 교만했습니까 자기를 비하시켜가지고 너는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다 근데 조금 아는 척하면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잘난 척하고 남판단하고 신령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탁 숙인다 하잖아요 주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내 부족한 걸 점점 더 알아요 교만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교만해요 가을에 보면요 벼는 이삭이 탁 고개가 숙어져 있는 거 하면요 고개를 왜 숙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지는 대가리 딱 들어있어요 이렇게 제가 집에서 새를 키울 때에요 앵무새 이쁜 새를 샀는데 이놈이 뭘 먹냐면요 그 가라지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나 그거 잘 먹어 그랬었지 가을에 가면 가위 하나 가지고 가라지 모가지 딱 잘라가지고 삭 비벼가지고 새 주면 잘 먹어 예수님은 그랬죠 이 가라지를 먼저 딱 잘라가지고 불에 던진다 그랬죠 교만한 자들 주님을 닮아갈수록 겸손해집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남 판단하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남 헐뜯는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부터 자기 자신을 전부 돌아봐요 교만한 사람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느냐 하면 저도 하기 싫지만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꾸 누군은 어떻고 누군은 어떻고 누군은 어떻고 그래가지고 다 점수를 매기고 자기는 더 나쁘면서 하나님 발표 가보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도의 사랑을 점점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고 바울사도가 기도했어요 제발 그렇게 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자기 손 앞에 이렇게 펴보세요 손가락 잘생겼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손은 잘생겼는데 요즘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긴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손 펴보라니까요 이렇게 긴 거 자른 게 있어요 똑같아요 펴보세요 우물을 보세요 똑같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다 있어도 하나 되면 똑같아요 요래 돼야 뭐든지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젓가락처럼 있어봐요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래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주님 안에서 딱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손가락 긴 손가락만 모여라 짧은 손가락만 모여라 그래가지고 뭐 돼요 새끼손가락끼리만 다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이 손에 엄재손가락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이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세서 2장을 잠깐 펴봅시다 골로세 2장 에베소서 빌리포서 다음에 골로세서 2장 9절 10절 9절 10절 성경 얼른 못 찾으면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9절 10절을 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가셨다 예수님 안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그하시고 예수님 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충만이 이제 우리 충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그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런데 아직 안 됐잖아요 이거는 미래에 될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제사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제사해 주셨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미리 전제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충만이 예수님 육체 안에 그하신 그 충만이 우리의 육체 안에도 또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충만이 너희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에 충만이 몸 안에 이 몸 안에는 머리부터는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고 예 뇌신경에서 중초신경 말추신까지 몸 전체 딱 연결되어 있어요 몸 안에는 힘이 있어요 예 주먹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먹에 힘이 있으면 잘라놔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죽어요 예 그 능력에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께 있고 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예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죠 이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참 이상한 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막 몇 년씩 있다가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잘하고 전도하면 구원받는 역사도 하고 예 참 설교 잘하시네요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막 칭찬받고 나니까 으쓱해가지고 내 혼자도 할 수 있어 소 꽁지보다는 닭 대가리가 낫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예 자기는 꽁지처럼 생각하거든요 꽁지는 가끔 똥도 먹고 말이에요 꼬랑지가 와서 탁 때리기도 하고 예 뭐 자기는 죽자 사자 이랬는데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든가 자기는 시큰히 이러고 칭찬한 남에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혼자 살 수 있다 큰 어느 회사 가서 기술 배워가지고 기술 딱 빼내가지고 자기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구멍가게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이상한 게 혼자 할 수 있다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백발백중 가지가 포도 앞에 붙잡지 않는 예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주님이 말씀했는데 되겠어요 자기가 잘해서 뭘 된 줄 알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으로 말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승리 역사하심을 하는 것이 자기가 잘했어요 백발백중 다 안 돼요 그동안에 여러 사람 그렇게 해보려고 나갔는데 안 된다니까 잘 된다면 처음부터 안 해요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뭐 조직적인 거 인간 교리 수단 방법으로 돼요 꽤 돼요 바베타 쌌듯이 한다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박살 낼 때까지 될 거예요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건데 성령을 역사하셔야 하는데 안 돼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래 어쨌든 그 주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므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안에서 내가 양육을 받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스크린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애는요 뭘 사모해요 담배 찾아요 뭐 맛있는 거 찾아요 아니에요 젖백히 생각 안해요 갓난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있네 짐승들 태어나자마자 음이 젖을 용케도 찾아서 빠는 거 보세요 엄마 품에 탁 안기면요 저는 이 마니가 엄마 젖이에요 저 등에 붙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어쩌라고 엄마가 아기를 탁 안으면 아기 입하고 엄마 젖꼭지하고는 탁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엄마 품에 딱 안겨서 젖을 탁 무릉무릉 크는 거예요 엄마 품이 어디예요 엄마 품이 하나님의 품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 아 젖꼭지는 목사님한테 있는 것 같으네요 이거 참 아닙니다 교회가 엄마 품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순진하고 신령한 저전 말씀입니다 말씀 물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역할을 하겠지만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말씀이 공급됩니다 순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마음과 생각 속에 지키는 가운데에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 구원하도록 이 구원은요 영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구원이에요 성품 구원 생활 구원 성품이 변하는 만큼 생활이 변하는 게 구원이 점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빌리포스 2장 10절에 두립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라는 수는 없어요 자라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열매매일 수 있어요 구원 받고 나면 자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신령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 인격이 성장합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의문이 품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령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네 믿음이 성장하고 양육을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버지를 참으로 생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떠나서는요 양육을 받을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기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한 무리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주님이 기르시는 그 양무리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무리를 떠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제가 테레비 프로에서 최고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시죠 가끔 동물의 왕국 시간 나면 꼭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수천 마리 수십만 마리 누웠때가 막 팍팍하게 지나갑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서 지나가는데 금방 난 새끼도 있어요 금방 이 누원은요 금방 나자마자 5분 안에 일어나서 엄마 따라가요 이야 대단해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는 맹수들이요 사자 표범 하이에나 쫙 둘러 있어요 저거 전부 밥이거든 자기들 딱 기다려요 그런데 왜 못 덤빕니까 물이 안에 있으면은 금방 난 새끼도 보호를 받아요 금방 난 새끼는 팍 보호해 주더라고요 딱 안으로 집어 넣어요 팍 그러면요 사자도 함부로 못 덤비해요 누웠때가 탁 큰 누웠때들이 뿌리해가지고 딱 들이받으면요 사자도 한 번 들이받히면 죽어 그러나 금방 난 새끼도 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데 무리를 떠나면 영락없이 맹수의 밥이 됩니다 무리를 떠나는 거면 딱 기다려 그 중에도 약한 약한 것은 물이 안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넣어야 돼요 약할수록 물이 떠나는 떠나기만 하면은요 아주 큰 다 자란 누구때도 성체라고 자란 성체 누워도 그냥 제 비싸게 가서 맥통을 탁 물어보면요 넘어져서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면 마귀는요 구원받은 성도들 주변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떠나는 사람 제 비싸게 물어갑니다 아십니까 공격합니다 무리를 떠나면 맹수의 밥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10편 23편 1절부터 보면은 10편 23편 1절 2절 한번 나타났어요 얼른 봅시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푸른 초장에 누우신다는 건 보호하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시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다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셔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은 내 영혼의 새로운 은혜와 신리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다 하나님의 신리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이 하신 나이다 때때로는요 음침한 그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지팡이는 목자들이 가진 지팡이 보면 자기보다 키보다 큰 거 이렇게 구부러지죠 쭉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지팡이고 길쭉한 것이 막대기 하나예요 그 용도가 좀 달라요 지팡이는 갑자기 물에 빠지든지 뭐 어디 언덕에 걸려있으면 딱 이런 목기를 꺼내요 너무 빨리 가는 건 지팡이에 좀 천천히 가자 좀 더디 가는 건 탁탁 때려서 빨리 가자 지팡이와 막대기가 앞뒤로 나를 안이 하시고 탁 때려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병으로 죽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또 주님이 같이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주님이 안 계십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를 잠깐 통과하면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있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물이 안에 있어야 돼요 약물이 안에 아시겠죠 그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부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심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고 육신의 소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